0065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양제지입니다. 대양제지의 테마는 제지 골판지 일회용품 규제의 가 있습니다. 대양제지 은 은 동사는 골판지원지만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해 왔음. 수차례 증서를 통해 이를 1200톤의 생산능력을 갖췄고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았었음.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등이 주요 경쟁사였음. 하지만 2020년 10월 안산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며 영업이 중단되었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 주식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임 골판지원단, 상자 제조업체 대양판지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골판지 원지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 2월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대양판지, 주, 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골판지 업계는 5개 그룹사가 수직계열화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바 현 수준의 안정적인 사업 영위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온라인 쇼핑 산업의 성장으로 골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생산 실적 증가하였으나, 판가 하락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감소하였음 대시 유연가율 상승한 가운데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기타 수직 개선과 법인세 감소에도 지분법이익 감소하며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COVID-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및 택배 산업의 성장, 새벽 배송 경쟁 등으로 골판지 수요 증가하며 매출 회복세 보일듯.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대양제지의 시가 총액은 87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양제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40위입니다. 대양제지의 상장 주식수는 2685만 주입니다. 대양제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양제지의 퍼은 11.4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48배, 67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7번지억원, 101억원, 마이너스 6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7번지억원, 32억원, 76억원입니다. 대양제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9번지익 63%이고 유보율은 1005.28%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양제지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3260원과 동일한 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32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대양제지은, 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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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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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제지 관련주 대양제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환úngmay Cross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